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저기 월드타워 12차입니다. 저 뒤로 운정력이 보이고요. 길 건너 법원과 등기소, KTNG, 보건소 등 관공서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사거리 코너라 어디서도 찾기가 쉽고요. 양방향에 널찍한 지하주차장이 있어 차량으로 오셔도 쾌적하고요. 또 운정력에서 바로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통해 도보로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소 13평부터 가능해 소형 사무실 찾는 분들에겐 그야말로 안성맞춤! 지금까지 운정력 법조타운 안에 위치한 월드타워 12차를 살펴봤습니다. 아름다운